이거 뭔가요? 이거 그래서 갈고 넣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? 500만 박스 사는 거 얼마나 넣었어야 해요 이건 갈아버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저희에게는 저희에게 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약간 그 초콜릿 통으로 같이 주나요?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초콜릿도 같이 주면 생각해 볼게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질문이 있습니다 초콜릿이 좋아요? 저게 아닐 게 좋아요? 저요? 정말 좋아요 초콜릿 거나요? 초콜릿 거나요? 초콜릿이요? 제가 왜 골라야 되죠? 저 이거 사려고 게임 오는데? 형 그거 박스에 다가오면 해준대요 아 그 정도까지만 갖고 싶구나 이거 뭐예요 이거? 패럴로션 저 75,000원짜리 초콜릿이요 너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응? 한참 하나 더 제가 왜요? 아까 뭐 찾는다 왜? 초콜릿 아 저 니키야 네? 나 그거 살래 뭐야? 아 근데 돈은 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? 물건들을 이거 어디 있었지? 바꿔줘요 그거 뜯어주세요 어? 가져가셨어 이거 아까 어eur 아 이거 근데 마사지 아니야? 야 마사지 맞아요? 기 October 1 초음충한 놈 나와 야 초고렛 먹을 사람? 저야! 야 하나만 더 뜨고 야 돼 돼 돼 돼 초고렛 먹을 사람? 저야! 야 하나만 더 뜨고 아 돼 돼 돼 돼 돼 야 여기 이거 봤으면 어? 제가 하나만 먹을래요? 많이 있네? 뭐야 아껴둘지 내일 오후 갈 때 먹을 줄 이게 제 생각엔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저도 이거 살 걸 그랬어요 난 애초에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 이게 나중에 저희 큰 그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큰 그림이 됐죠 그러네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약간 여행 갈 때 진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? 물론 나는 밖에 나가서 뭔가 창피해서 못 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귀엽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샤라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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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랄랄랄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